2024 안종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키즈쇼 구미에서 사회를 맡은 민준홍 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첫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모른척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좀 쉽긴 한데 첫번째 문제니까 뒤쪽에 우리 힌트를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답이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X라고 생각한다 박수 없네요. 다른 정답을 쓰신 분들은 빨리 고쳐 쓰시길 바랍니다. 제한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첫번째 문제는 행복하게 다들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니? 어디가니? 친구야 어디가니? 자리에 앉으세요. 어디가세요? 정답 쓰시고 들어야죠. 정답 쓰고 들어주세요. 네 들고 계세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O가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들고 계시고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 X 쓴 친구들만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안계시죠? 정답판 내려주세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틀린 친구들은 뒤쪽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문제 탈락자가 조금 발생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모른척하는 것도 가담을 하는 것이다. 가담하는 것이죠. 힘든 친구가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요. 자 두번째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다음 중 범죄 행위인 것은 1번 소매 스치기 2번 소매 흔들기 3번 소매 잡기 4번 소매 치기 아 두번째 문제까지는 몸풀이에요. 네 사실상 뭐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느낌이고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1번이 정답이다. 박수 선생님 부모님 박수 2번 3번 4번 박수가 나옵니다. 4번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네. 다른 정답 쓴 친구들 빨리 고쳐 쓰세요. 네. 자 정답판 뒤집어 두시고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다른 정답 쓴 친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맞힌 친구들은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 없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지금 여기 15번 친구는 정답판을 내렸다가 지웠죠? 제가 정답을 받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먼저 내리시고 정답 지우시면 확인 못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물건 집어던지기 2번 안전띠를 착용하고 앉아있기 3번 차 안에서는 조용히 있기 4번 장난치지 않기 세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들 잘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뒤집어두시고 이번에는 힌트 없습니다. 제한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맞췄다고 해서 먼저 내리시면 안됩니다. 들고 계십시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맞힌 친구들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고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계신가요?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네 아 좋습니다. 이번에 세번째 문제에서 다들 또 통과를 하셨네요. 뒤차에 물건 집어던지면 안되죠. 큰일납니다. 던지면 안돼요. 자 이어서 네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번째 문제입니다. 계단 이용 시 보행자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단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는다. 2번 계단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3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한다. 4번 어린이가 계단 주변에서 노는 것은 상관없다. 네 쓰시고 뒤집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쯤 되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머 저런 문제 가지고 무슨 안전골든벨을 뒤쪽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십니다. 자 지금부터 제안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뭐 거시 형답이 통일이죠. 우리 19번 친구는 다음부터 정답을 좀 더 크게 써줘야 될 것 같아. 뒤쪽 52번 친구 마찬가지.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의 정답입니다.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세요. 얼른 이동해 주세요. 친구들 팔 아픕니다. 출발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4번이 정답이었죠. 계단 주변에서는 어린이들이 절대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놀면 절대 안 됩니다. 크게 다쳐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네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자 바퀴 있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번 보호장구 착용. 2번 안전한 장소에서 타기. 3번 밤에 타지 않기. 4번 차 뒤에 따라가기. 자 바퀴 있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 최근에 이 바퀴 있는 놀이기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 뒤집어 두시고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왜 나가는 거죠? 왜 나가는 거죠? 자리에 앉아계세요. 탈락했는 건가요? 자 정답판 들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다 쓰시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친 친구들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세요. 헬멧 들고 가세요. 헬멧 들고 가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차 뒤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죠. 차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PC방 화재 시 입과 코를 막고 책상 밑에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5일까요? X일까요? 5일까요? X일까요? 자 쓰시고 정답판 뒤집어 두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거의 통일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정답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마친 친구들을 들고 계세요.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 또는 완강기를 찾아서 대피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상 밑으로 대피할 때는 언제죠?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자 이어서 일곱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채소류와 과일류에 많이 있는 영양소이며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식이섬유, 2번 탄수화물, 3번 단백질, 4번 지방 변비 예방에 좋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다른 정답들이 조금 보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세요. 정답판만 내려놓고 보드마카 내려놓고 지우개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어머 많다. 탈락자 많다. 이야 헷갈릴법 했어요. 자 들고 계세요. 틀린 친구 내려놓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식이섬유죠. 식이섬유.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 자 이어서 여덟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화재 구조 구급신고 전화번호는 119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같다. 5일까요? X일까요? 자 5일까요? X일까요? 과연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쓰시고 뒤집어 드십시오.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5랑 X가 일단 통일은 아닙니다. 갈렸고 확인해봅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세요. 자 18번 친구도 내려놓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한 번은 아까 경고를 드렸었고 두 번째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뒤로 가주세요. 헬멧 쓰고 뒤로 가시면 돼요. 헬멧 쓰고 뒤로.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X가 정답이었습니다. 미국은 911 911 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만은 몰라요. 199 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118 프랑스는 18 이렇게 된대요. 여기 손 든 친구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홉 번째 문제. 우리가 기다렸던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중국이나 몽골에서 시작된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흙먼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주관식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황사입니다. 황사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자 황사 인정합니다. 자 틀린 친구들 뒤로 가주세요. 오 그래도 많이 살아남았어요. 자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이야 첫 번째 주관식 문제에서 많이들 살아남으셨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연속 주관식 문제 열 번째 문제 갑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요거 한글 버전이 있고요. 또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인정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지금부터 제한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뭐 제 눈에는 거의 뭐 정답이 통일입니다.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 정답입니다. 스쿨존까지 인정합니다. 한글로 스쿨존 쓰신 분들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다 탈락입니다. 뒤로 가도록 할게요.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영어로 스쿨존, 한글로 스쿨존까지 쓴 친구들 인정하겠습니다. 자 없나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이야 주관식 문제에서 전원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몸풀기였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안구에 직접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가기 전 해야 할 응급처치법은 무엇일까요? 1번 흐르는 식염수로 눈을 적신다. 2번 계란으로 마사지한다. 3번 수건으로 살짝 눌러준다. 4번 두 눈을 모두 가린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문제를 골똘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정답 쓰시고 뒤집어 드십시오.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대거 탈락이 예상됩니다. 정답이 많이 갈렸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쉿.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이야. 대거 탈락입니다. 우와.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네 이게 4번인데요 정답이. 눈동자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 상처가 더 심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두 눈을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쪽 눈이 다쳤더라도 여기서 자 전체 박수 한번 시작 쉿 자 여기서 한쪽 눈알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쪽 눈을 멀쩡하더라도 한쪽 눈을 움직이게 되면 반대쪽 다친 눈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야 여기는 우리 63번 친구만 탈락됐으면 빙고였어요. 빙고는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분비 장애물질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해로운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면 암, 기형아 출산, 유전자 변형 등 수많은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각종 플라스틱 제품, 헤어스프레이, 세제, 샴푸, 새 가구와 벽지 등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환경 호르몬, 환경 오염이 있고요. 또 다른 정답들이 있는지 봅시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정답입니다.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겠습니다.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세요. 47번 친구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세요. 자 뒤로 이동합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라면 봉지에다가 직접적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환경 호르몬은 맛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패저부활전을 좀 진행을 할까요? 의견이 갈리는데요? 잠깐만 패저부활전 진행했으면 좋겠다 박수! 어? 어? 학부모님이세요? 학부모님이세요? 어? 네. 자 어찌나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지. 자 패저부활전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 박수! 어? 네. 아니 부모님 박수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만. 패저부활전 진행하겠습니다. 패저부활전 첫... 이 패저부활전 문제는 OX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OX로 진행되는데 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앞쪽에 좀 배치해 주십시오. OX판 앞쪽으로 좀 배치해 주세요. 네.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돌려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왼쪽이 O고요. 여러분 기준 왼쪽이 O 오른쪽이 X입니다. 패저부활전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살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한쪽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최대한 조심히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리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적당선에서만 이동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선을 그토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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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가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 주십시오. 자 패저부활전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 보행 시에는 보도에서는 안쪽으로 통행하며 보도가 끊어지는 곳에서는 우선 멈추고 차량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건넌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천천히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이동 출발. 자 그만 가셔도 돼요. 그만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만 가셔도 돼요. 그만 가셔도 돼요. 스톱. 네. 자 정답이 일단 O로 다 몰려있네요. 자 정답이 O였으면 좋겠다. 박수. 정답이 X여라. 박수. 웃으면서 박수를 치니까 더 못 돼 보인다 너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만약에 정답이면 천천히 들어오셔야 돼요. 뛰지 마세요. 자 바로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O가 정답입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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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죠. 패자부활전대 이렇게 다 살아남다니. 하하하하 다 들어오세요. 천천히 이동하세요. 천천히 나머지 친구들은 헬멧 착용하시고 지금부터는 헬멧 벗지 마십시오. 헬멧 착용하시고 정중앙에 좀 앉아주세요. 네모칸 정중앙에. 네모칸 정중앙에. 자 앞에 보시고 헬멧 똑바로 딱 써주시고 지금부터는 패자부활전 없습니다. 이대로 탈락되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탈락하는 친구들은 모든 물품을 들고 뒤로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뒤로 가실 때 앉아서 정답 지운다고 정답 지우고 있으면 들고 있는 친구들이 팔 너무 아프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틀렸을 때 모든 것을 들고 뒤로 가서 지우고 반납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는 게 먼저야.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패자부활전 이후에 문제를 만나보기 전에 한번 다같이 한 번 더 파이팅을 외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큰 소리로 준비. 하나 둘 셋! 자 패자부활전 이후에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불장난. 2번 담뱃불. 3번 소화훈련. 4번 방화. 자 다음 중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패자부활전 이후의 첫 번째 문제니까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1번이 정답이다 박수. 2번, 3번, 박수가 나옵니다. 4번, 조용하네요. 3번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른 번호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에 다들 살아남기를 바라봅니다. 과연 몇 번이 정답일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세요 친구. 다 들고 뒤로 가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자 혹시나 정답을 쓰셨는데 난 정답을 못 썼다는 친구들도 일단은 정답판 머리비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행 중 주변 사람과 떨어져 길을 잃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일행을 찾는다. 2번 움직이지 말고 그 장소에서 기다린다. 3번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4번 방송실이 있는 곳이라면 방송을 요청한다. 자 패자벌전 이후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힌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뒤쪽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1번이 정답입니다. 박수! 어 나옵니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없네요. 자 몇 번이 정답일지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틀린 친구들은 모든 물품을 들고 뒤로 가십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 모든 걸 들고 뒤로 갑니다. 모든 물품을 들고 뒤로 가주세요. 없으시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게 되면 부모님과 길이 엇갈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주변에 지나가는 어른들께 도움을 청하거나 인근에 있는 경찰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지진에일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쓰시고 정답판 뒤집어 두십시오.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판 틀린 친구들만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출발.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 물건 들고 가세요. 물건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동해안에는 약 한두 시간 이내에 지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을 이동시키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탈락한 친구들은 뒤쪽에서 먼저 가지 마시고 끝까지 앉아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는 게 오늘 또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끝나고 나서 또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선물까지 받고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낙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2번 비옷보다는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4번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둡니다. 자 낙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쓰시고 뒤집어 드십시오.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거의 정답이 같은 정답들이 많습니다만 중간중간 또 다른 의견을 보내준 친구들도 많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모든 물건 들고 뒤로 갑니다. 자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주세요.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우산에 있는 금속으로 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산보다는 비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빠르게 갑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다음 중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2번 연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높인다. 3번 주변의 담요나 두꺼운 천으로 몸을 감싼다. 4번 천이나 옷 등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도록 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잘 한번 보시고 몇 번이 정답일지 골라주십시오. 뒤집어두시고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들이 또 다른 정답들이 눈에 보입니다. 확인해볼게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친구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가주세요.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자 모든 물품 들고 뒤로 이동해주세요. 출발. 빠르게 이동해주십시오. 친구들 팔 아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2번이 정답이었어요. 네 연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뒤에 무슨 사고까지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몇 년, 2년 전인가요? 이태원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만 또 안타깝게도 일어났습니다. 자 쓰시고 정답판 뒤집어두십시오.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들이 뭐 앞사, 앞사사고, 끼임사고, 깔림 뭐 여러가지 많네요. 자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정답은요? 정답은 앞사입니다. 앞사 또는 앞사사고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틀린 친구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주세요. 오 탈락자가 많습니다. 탈락자가 많아요. 계속 나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앞사 또는 앞사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급하게 움직이려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5월달이니까 큰 행사들이 많죠. 그래서 축제장이나 큰 행사장에서도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한 가지를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손둔 친구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저기. 네 자 쓰시고 정답판 뒤집어 드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무엇일지 확인해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안전모입니다. 안전모 또는 헬멧까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오답입니다. 내려놓고 뒤로 가주십시오. 자 여기 친구들 정답 확인해주세요. 우리 스태프분들 좀 붙어서 같이 정답 좀 확인해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자 헬멧 인정합니다. 안전모 인정해요. 네 머리 보호대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탈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헬멧 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착용 안 하시면 불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구 표면으로 나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옆사람 거 보지 마시고 본인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쓰시고 뒤집어 드십시오.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좀 크게 써주십시오. 다음부터 여기 우리 47번 친구 정답 좀 크게 쓰세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주세요. 없나요?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전원이 또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지진이죠?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신부 동상의 처치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따뜻한 물에 담근다. 2번 동상 부위는 마른 드레싱으로 감낸다. 3번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문지른다. 4번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네 정답 쓰시고 대기해 주십시오. 여기 손든 친구 어떤 것 때문에 들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여기 헬멧 사이즈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여기 같이 온 친구 선생님이나 부모님 한번 체크해 주시죠. 어떤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 정답 쓰시고 뒤집어 주시고요. 자 쓰시고 정답은 뒤집어 두시고 지금부터 제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뭐 좀 갈렸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이동해 주세요. 자 오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오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문지른다. 덧날 확률 상처가 덧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절대 손으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1세 이상의 영유아가 이물질을 삼켜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쓰시면 됩니다. 옆사람 거 보지 마시고 본인 거만 잘 푸시면 돼요. 옆사람 거 보지 마십시오. 본인 거만 푸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하임 리히법이 있고요. 라암 리히법이 있고요. 흉부 압박이 있고요. 질식이 있고요. 어디 가니? 앉아계세요. 못 써도 일단 앉아계세요. 네 자 들고 계세요. 못 써도 일단 들세요. 정답 못 썼다 일단 들고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하임 리히법입니다. 하임 리히법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정답판 들고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하임 리히법 여기서 또 이야 대거 탈락입니다. 네 자 대거 탈락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세요. 들고 계세요. 정답판 들고 계세요. 하임 리히 일단 들고 계세요. 자 들고 계십시오. 자 오케이.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중 농촌이나 갯벌 체험 활동 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아파도 의젓하게 참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발이 갯벌에 빠졌을 때에는 몸을 세워 최대한 발을 빼내어 본다. 3번 발이 갯벌에 빠졌을 때에는 앞으로 엎드려 양손을 짚고 발을 빼내어 본다. 4번 발이 갯벌에 빠졌을 때에는 바닥에 누워 등을 붙이고 머리 방향으로 몸을 밀어 나온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어떤 단체에서 갯벌 체험 활동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도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갯벌에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쓰시고 정답 뒤집어 두세요.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의 정답입니다. 틀린 친구들 모두 물품 들고 뒤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동해 주세요.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지웠기 때문에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탈락 처리할게요.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 한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정답 확인을 못했는데도 정답을 지우셨기 때문에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갯벌이 갯벌에 빠졌을 때 바닥에 누워서 등을 붙이고 머리 방향으로 몸을 밀어서 나온다. 밀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이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에서도 물이 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합선, 2번 누전, 3번 스파크, 4번 과열.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정답을 쓰시고 당당하게 앞을 딱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 현재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과연 몇 번이 정답일지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가겠습니다. 틀린 친구 모든 물품 들고 뒤로 갈게요. 물품 들고 뒤로 갑니다. 뒤에 3번 적은 친구. 네 뒤로 가주세요.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건 어떻게 정답. 자 우리 여기 스태프는 한 분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죠.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 앞쪽에 빈칸 없이 다 당겨주세요. 앞쪽에 빈칸 없이 다 당겨주세요. 자 앞쪽에 빈칸 없이 다 당겨주세요. 자 현재 몇 명이죠? 33명의 41명이네요. 41입니다. 자 여기서 11명이 탈락을 하면 여기서 11명이 탈락을 하면 30명 아니죠. 맞나요? 41명 그죠? 41명이 41명에서 11명이 탈락을 하면 30명 중결승으로 진출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잘 발생하는 계절은 어느 때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입니다. 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요거 이제 구리나 해산물을 좀 잘못 먹으면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조용하세요. 보리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한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거 탈락이 예상되고 과연 몇 번이 정답일지 정답은요? 네 대거 탈락이 예상될 것 같고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 잠시 기다리세요. 틀린 친구들 자리에 일어섭 일단은 반납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우리 스태프분들 안내 좀 해주시고 뒤로 이동합니다. 출발 자 뒤쪽으로 좀 이동해주시고 나머지 맞힌 친구들 정답판 들어보세요. 정답판 다 들고 계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 물품 들고 뒤로 가세요. 들고 가세요. 들고 물품 들고 물품 들고 자 맞힌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주시고 앞쪽으로 빈칸 없이 다 당기겠습니다. 앞쪽으로 빈칸 없이 다 당기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이 17명 17명인가요? 네. 오케이 자 지금 앞쪽 두 줄 17명 이 친구들은 준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13명의 친구를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친구들은 탈락이고요. 13명의 친구만 준결승 진출 티켓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은 금은동상 그리고 장려상 수상을 위해서 문제풀이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준결승 진출을 위해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집단 식중독은 오염된 식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몇 사람이 함께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할까요? 1번 2명 이상 2번 5명 이상 3번 10명 이상 4번 29명 이상 자 여기 손두친구 왜요? 괜찮아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집단 식중독입니다. 집단 식중독 자 여기 손두친구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네 우리 같이 온 선생님한테 한번 좀 안내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잠깐만요 친구 정답만 이것만 확인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것만 확인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정답 쓰셨나요? 못 썼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정답만 요 문제만 풀고 이동하면 안 될까요? 괜찮으시죠? 요것만 금방 할게요. 정답 쓰시고 뒤집어 두세요. 자 얼른 정답 쓰시고 친구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쓰시고 바로 들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이 좀 갈렸고요. 정답이 좀 갈렸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도 정답이 좀 많이 갈렸고 뒤쪽도 정답이 많이 갈렸습니다. 과연 정답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앞쪽 먼저 정리할게요. 앞쪽에 틀린 친구들 자리에 일어서 자리에 일어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우리 손 들고 있는 스태프 네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우리 스태프를 식중독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 취해야 하는 내용 중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즉시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다. 2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보건소에 연락한다. 3번 먹다 남은 식품은 즉시 버린다. 4번 심하게 아픈 경우 구급차를 부른다. 자 식중독에 걸렸다고 생각이 될 때 취해야 하는 내용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 쓰셨나요? 제한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앞쪽은 정답이 갈린 것 같고 뒷줄도 정답이 좀 갈렸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앞쪽 먼저 정리합니다. 뒤쪽 그대로 계세요. 일단 자 앞쪽 맞힌 친구들 정답판 내려놓고 틀린 친구 자리에 일어서 오른쪽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시죠? 저기 이동할게요. 자 뒷줄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마친 친구들 가만히 계시고 틀린 친구들 자리에 일어서 틀린 친구들 자리에 일어서 자 뒤쪽에 가서 모든 물품 반납하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모든 물품 반납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자 나머지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자 아직은 뒤쪽에서 좀 더 탈락자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앞쪽은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고 앞쪽 자리 정돈을 좀 할까요? 초록색 칸에 다들 좀 앉겠습니다. 초록색 칸 초록색 칸에 다들 앉아주세요. 네 초록색 칸 뒤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6번 친구가 네 자 뒤쪽은 계속해서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는 빛으로 이 빛은 살균작용에 주로 사용되지만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로운 부분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이 빛이 지표에 도달하는 양이 많아지면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자 이 빛은 무엇일까요? 문제 읽느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끝기네요. 자 쓰시고 뒤집어 드십시오.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앞쪽과 뒤쪽 정답이 얼떨지 한번 볼게요. 앞쪽은 정답이 좀 갈렸고요. 뒤쪽도 정답이 갈렸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각 소화 2번 질식 소화 3번 제거 소화 4번 부총배 소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에서 물이 증발을 하면서 열을 뺏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입니다. 자 쓰시고 뒤집어 두십시오.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자 뒤쪽은 정답이 좀 갈렸고 앞쪽도 정답이 갈렸네요. 과연 몇 번이 정답일지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앞쪽은 통일인 것 같고요. 뒤쪽은 좀 갈렸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답입니다. 아파트는 각 가구별로 화재로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 통로를 대피 통로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경량 칸막입니다. 경량 칸막 가 정답입니다. 농약은 다음 중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용량 및 잔류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산성 2번 급성 독성 3번 만성 독성 4번 남분해성 입니다.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앞쪽은 정답판 내려주시고 적당한 흡착제 정답이 통일됐습니다. 4번으로 통일됐고요. 확인해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화재의 종류 중 발화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 가연성의 금속 화재는 몇급 화재에 해당할까요? 자 쓰시고 뒤집어두시고요. 바로 들어도 괜찮겠죠? 바로 들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이 통일됐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D급 화재입니다. D급 화재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야 우리 정답 자판기들입니다. 문제 넣으면 정답 바로바로 나와요. 뜨거운 방바닥이나 전기장판 핫팩 등 40에서 50도 정도의 낮은 온도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죠. 자 이 화상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이 통일됐습니다. 저온 화상이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 저온 화상입니다. 저온 화상이 정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기능성 화장품 중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장품은 자외선 종류에 따라 그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다릅니다. 이 중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무엇일까요? 1번 SPC 2번 SPF 3번 PFA 4번 SPB 다 썼으니까 바로 들게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통일됐습니다.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태풍이 무서운 이유는 바람의 속도와 공기 압력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2배가 되면 바람에 주는 압력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몇 배는 몇 배일까요?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갈렸습니다. 3배와 4배로 갈렸고요.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배입니다. 4배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친구 자리에 일어서 자 우리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못 썼고요. 정답을 쓴 친구들도 있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가 정답입니다. 우리 133번 친구 자리에 일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과를 하셨어요. 빵 사탕 초콜릿 등 과자료에는 의무적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이것의 함량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갈렸습니다. 세 분이 다 다른 정답을 써주셨고요.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정답일지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7번 구미 형 형별 형 형일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김효준 친구가 금상의 주인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습경보 발령시 대피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여 민방공 대피소 메뉴에서 현재 위치를 조회하면 대피소에 주소가 나옵니다. 이 앱은 무엇일까요? 자 두 분 다 쓰셨네요. 바로 들어도 괜찮겠죠?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이 통일됐습니다. 안전디딤돌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안전디딤돌입니다. 안전디딤돌 정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약물을 의도적은 아니지만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서장원 친구는 약물 오용 이라고 써졌고요. 최유나 친구는 정답을 못 썼습니다. 자 과연 서장원 친구가 정답이면 여기서 은상 금상 동상과 은상이 갈라지는 거고요. 오답이게 되면 다음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동상과 은상을 가리게 됩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약물 오용 입니다. 약물 오용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장원 54번 금오초등학교 서장원 친구가 은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46번 최유나 친구가 동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려라 안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해마루초등학교 6학년 최서우 위 학생은 2024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경북일보사장 한국선 네 상장관계 부상으로 상금 5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시상할게요. 네 비산초등학교 4학년 김회의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나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5만원이 전달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상 시상하겠습니다. 동상은 왕산초등학교 6학년 최유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입니다. 금호초등학교 6학년 서장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금상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입니다. 형일초등학교 5학년 김효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